아니 상현이 참 웃겨. 윤호 씨 좋아합니다. 제가 전혁이 좋아해요. 진짜 좋아한다고 다 사귑니까? 남자로서 막 웃고 한 것 같은데요? 네? 남자로서 막 웃고 한 것 같은데요? 진짜 이거 참. 아니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에요? 아니 그냥 혹시 나 남자로서 저 같은 세로 어떤지 그냥 안 봐. 남자로? 다 많이 있어요. 아니 그럼 두 팀으로만 만날 거예요? 정말 이렇게 뭐가 있어요, 예를 들어서. 아, 진짜로? 예를 들어서, 선배님이. 아니 근데 저는 송훈이 씨 올해 봐. 왜 에피소드가 필요한 거야? 아니 근데 진짜. 송훈이 씨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확실히 이제 있어요. 근데 저희 개그맨 사이에서 송훈 선배님 같은 스타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. 아 진짜? 오디오.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. 오디오. 오디오. 몇 깁니까? 조세만 쓰시는 분이에요? 조세만 쓰시는 분이에요? 몇 끼신데요? 남자리. 죄송합니다. 조세만 쓰시는 분이에요? 변호사를 선임이 아니에요? 아 그래도 혼자서 뭐니?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의상에 수감생활 하고 있는데. 많이 scars. 이미 우승 자체가 벗어버렸어요. 한쪽 방울은 그냥. 알삭수많이에요.